그 범죄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일이고요. 재범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무고 사건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씩 없는 경우가 오히려 적을 만큼 무고 사건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한국에 거주 중인 남자라면 곰탕집 사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2017년 어느 날 밤늦게 대전의 연호 곰탕집에서 그것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곰탕집 한 가운데에서 누가 한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런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요. 그 남자는 관계사 접대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업체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런 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매장 내 CCTV에도 비록 명확히 손과 엉덩이가 찍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전혀 없었고요. 그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1.33초만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여자를 확인하고 엉덩이를 움켜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상을 보면 몸이 우연히 닿기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좁고 사람이 많은 통로라서 그런 것이지 의도를 가진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했습니다. 이건 재판의 증거로 공식 제출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재판은 전혀 상식과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남자가 처음에는 만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몸이 닿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 그리고 합의를 시도한 것 등 남자로서는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다 유죄의 증거로 활용이 됐어요. 다 쓸 수도 있다는 말은 내가 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몸이 스치거나 다 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건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그게 유죄의 증거가 된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기어나오려고 한 노력이 유죄의 증거가 된 거고요. 옷에 불이 붙어서 그걸 끄려고 했더니 그게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로 사용된 꼴이죠. 반면에 여자는 엉덩이를 움켜잡힌 후에 바로 항의하는 장면이 찍혔다. 그리고 일관되게 만졌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안 만져도 항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리정희 동무도 끌려나갈 때 어딜 만져 어딜 만져 하면서 끌려나갔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의가 유죄의 증거가 돼버린 괴상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물증은 전혀 없고 목격자도 전혀 없지만 오히려 반대 증언을 하는 목격자는 많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한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사건이에요. 어쩌면 이번 동탄 헬스장 사건도 이렇게까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의 피해자 저는 명백히 이 남자를 피해자라고 피해자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피해자인 남자 대학생이 집에 있는데 경찰이 영장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화장실을 이용했느냐 당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반말을 찍찍하고 경찰에서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인데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 고소인에게 서면과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고 상황 확인부터 하지 체포영장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시점에는 특정인에 대한 고소가 제출된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신고를 받고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마침 이 사람이 그 건물에 있네. 화장실을 썼네. CCTV가 화장실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 입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화장실을 출입했다는 것은 보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걸 보고 찾아가서 고압적으로 당신이 훔쳐보았다고 범인 취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행히도 이 학생은 이 과정 전부를 다 녹음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학생이 다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뭐 알 수 있는 게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억울한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경찰은 아까 물어보지 왜 지금 물어보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망발을 해댔습니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뭔가요? 곰탕집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너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까 떳떳하지 못한가 보네 직접 알아보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노력하면 그게 유죄의 증거라는 얼빠진 소리가 또 개입하는 꼴인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커지자 그리고 반대 증거가 자꾸 나오자 그 신고자이자 무고 가해자인 50대 여성은 사실은 거짓 신고였다는 자백을 합니다. 본인 왈 자기는 약을 먹을 때는 원래 없는 이야기를 한다 원래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먹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는 남자 대학생 하나를 성범죄자로 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신고자의 주장은 CCTV 영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신고자는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데 저 학생이 바지를 내리고 그걸 주물럭거리면서 자기를 만지려고 했고 자기가 발로 거기를 빡 차니까 도망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건 17시 11분부터 14분 그 남자 대학생이 남자 화장실을 사용한 건 17시 13분부터 15분이었어요. 남자가 맞고 도망을 갔으면 남자가 먼저 나왔어야 되겠죠. 상황이 그런데도 저 여자는 CCTV 화면을 보면서 저놈이 그놈 맞다고 특정하기까지 했고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그 덕에 무고죄로 입건된 거예요. 경찰은 이게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저 피해 대학생에게 어떻게 했느냐? 무혐의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고 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안이 커지고 언론이 전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서장과 여청과장 파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자 이제는 그 학생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싶다. 허락한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애원 중이라고 해요. 영상 제목에 제가 이건 경찰 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경찰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찰의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니에요. 관련자가 전부 징계를 맡는 게 합당합니다. 경찰로서의 근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경찰로서 근본적으로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자들은 앞으로도 저 짓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걸 경찰 탓만 할 수 있는가? 문제의 본질이 지금 경찰인가? 곰탕집 사건을 봅시다. 결국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심지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들 같이 저녁을 먹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걸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왜? 지인이라서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 피고인의 가족도 아니고 그냥 업무로 만난 관계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합당한 판단일까요? 상대 측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데도. 게다가 이 남자는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도 실형 6개월을 때렸어요. 왜? 반성을 안 한다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아니 지가 진짜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은 판사 자네가 무겁으로써?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그리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증이 전혀 없이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인정하는 게 형량이 더 적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돈 주고 끝내라. 이렇게 권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해요. 그냥 세상의 모든 톱니바퀴가 무조건 유죄. 한 번 찍히면 일단 유죄이라는 결과를 향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는 어땠냐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범죄 재판을 대법원이 뒤집어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서까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잦았다는 거예요. 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해야 된다고. 문재인은 심지어 지가 대령통 때 뭐라고 말했었느냐. 수사가 시작하기만 해도 직장과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가해한 것 이상으로 돌아가게 저지른 죄 이상으로 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아예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워딩이에요. 가해한 것 이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변호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죄 추정에 사적 보복까지 하자고 대령통이 지금 떠들고 자빠진 겁니다. 그 근거는 그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죠. 그러다가 그 결과가 무혐의나 무죄에 상대방의 무고까지 걸렸다면 그래봐야 이미 남자의 인생은 골로 갔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하고 동네 사람들은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성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찰이 잘못했다? 잘못했죠. 그런데 경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너무나 관대한 나라예요. 다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가장 큰 모욕 중 하나예요. 너는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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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인들조차 거짓말을 한 게 대놓고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싹 씻고 끝입니다. 거짓말쟁이가 계속 정치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냥 받아들여줍니다. 거짓말 공작으로 대통령을 바꾼 놈도 버젓이 의원을 수십 년을 해먹었으니 말 다 했죠. 아예 방송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놈이 대선 후보를 해먹고 대법원에서는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무죄를 받는 나라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다 보니 한국은 거짓말 범죄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기, 위증, 무고, 2020년 기준 기소 건수가 위증은 한국 1198건대 일본 5건, 무고는 한국 2965건대 일본 2건, 사기는 한국이 5386건대 일본 8269건, 일본이 우리 인구의 2.5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는 한국이 17배에서 4151배까지 많습니다. 무고 같은 거 하다가 걸려봐야 처벌도 다 솜방망이에요. 2주 전에는 소속사 대표를 성범죄 무고한 아이돌 멤버가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단 이틀 전에는 자기 고교생 제자를 성범죄 무고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집행유예인 거예요. 자기 미성년 제자를 성범죄적으로 학대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당했다고 무고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미국이면 이거 징역 25년쯤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극렬 폐머식이 단체들은 이마저 없애자고 성범죄에서는 무고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룡통이 된다면 성범죄에서는 무고가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 전용 식당 같은 곳에 가고 남자 전용 버스를 타고 다니고 남자 전용 회사에 다녀야 될 겁니다. 아니면 다들 인생의 절반을 재판을 받으면서 또는 감옥 안에서 보내야 될 테니까요. 경찰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또 영상을 이해를 못하고 또는 제목만 띡 보고는 이 영상에도 경찰이 잘못이 없다니 남팸이 아우 지식의 칼 변했다 이딴 류의 리플이 달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경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뭉쳐서 이런 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골수까지 쩔어버린 판사들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극렬 폐들 그리고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표 좀 주워 먹어보겠다고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저열한 정치인들 경찰은 어찌 보면 그냥 거기에 척척 발을 맞추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발을 맞췄더니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국에서 성범죄 검거율 1위라고 합니다. 저 따위로 애먼 사람을 족쳐서 따낸 1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법, 입법, 행정 모두가 그 망국의 광란에 휘둘리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그 광란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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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